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3월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학평 총평에 대한 부제는 수능의 씨앗을 찾아라 수능의 씨앗을 찾아라 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문제는 아시다시피 전년도 수능을 분석해서 낸 문제이기도 하지만 3월 학평의 문제가 그 해 수능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꽤 많았었기 때문에 이 3월 학평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하나의 문제 속에 들어있는 개념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제는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 실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며 그것들이 수능의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3월 학평은 공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 속에 들어있는 수능의 씨앗을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3월 수능의 씨앗을 찾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만 해보면 이례적으로 등급 컷이 굉장히 낮았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과생들이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을 텐데 정답률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학년도 수능 문제 1번부터 30번까지의 정답률 21번에서 팍 떨어지고 27번에서 그리고 30번에서 확 떨어지는 어려운 건 굉장히 어렵고 쉬운 건 굉장히 쉽다라는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2018학년도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직전 수능인데 정답률을 보시면 아 진짜 어려운 킬러와 그러지 않은 비킬러의 명확한 경계가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작년 3월의 정답률 보시면 굉장히 예측하기 힘들죠. 마찬가지 올해 3월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답률의 패턴이 3월 학평의 특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지. 3월 학평은 학교 선생님들이 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가장 압도적인 선생님들이 낸 시험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뭘 해주고 싶은 거냐면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 알아야지 수능까지 여러분들의 실력을 정확히 수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수능에 가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정확히 쏟아낼 수 있을 거야. 이게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까지 알아야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개념을 일깨워주는 문제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제라도 하나하나 허투루 낸 것이 아니라 정확한 개념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정확히 골라내는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건 꼭 알고 가자라는 애정이 가득 담긴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매년 3월에는 이런 정답률을 보입니다. 그래서 3월 결과는 상처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 정말 말 그대로 문제 속에 들어있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배우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몇 등급인지 상대적으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신경 쓰지 말고 나 하나만 보시고 내가 받은 점수 내가 놓쳤던 문제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개념들 이런 것들을 모두 내 약점이 사실은 도드라지는 시험이어야지만 훨씬 좋다라고 했었죠. 3월을 준비하는 캐스트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내 약점이 도드라지는 시험이었을 거고 그 안에 있는 내 약점을 찾아내어서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자세로 6편까지 달려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오답률 7위를 보시면 30번부터 29번, 21번 예상하죠? 그리고 25번. 이게 굉장히 의외이고 그리고 20번, 16번, 그리고 18번. 이렇게가 베스트 오답률 7위 안에 들어가는 7문항인데 각각의 문제 속에 들어있는 수능의 씨앗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는 2스텝에 걸쳐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마지막에 홀짝홀짝 규칙을 가지고 있는 주기수열의 합을 해결해줘야 되는데 이 1, 2스텝에서 3스텝이죠. 1, 첫 번째 스텝에서 하나의 유리함수를 보고 어? 유리함수가 나왔어? 그래프 위치, 개형이 가장 중요해. 그 그래프의 위치와 개형을 결정하는 건 점근선과 표준형으로 만들었을 때 x분의 k라고 한다면 그 위에 있는 숫자의 부호 즉 y는 x-p분의 k 플러스 q라고 하는 유리함수의 표준형이 있었다면 이 점근선 그리고 k의 부호 이게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가 된다는 거죠. 그래프의 위치를 결정해주는 그리고 증가, 감소를 결정해주는 그러니까 이 조건식이 나한테 주는 건 점근선의 위치와 그리고 위에 올라간 이 수의 부호였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p값의 최소인 m을 찾아내시고 다시 한 번 더 같은 논리를 반복 또 한 번 함수값의 비교를 받아서 아, 주어진 gx의 점근선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래프의 점근선을 기준으로 어느 쪽에 그래프가 위치하는지를 결정해주는 그 k라는 부호 그 두 가지 점근선의 y값은 둘 다 제공해주니까 점근선의 x값과 그리고 위에 올라가는 k라고 하는 표준형에서 나오는 그 k라고 하는 것의 부호 이 두 가지 조건을 나한테 주고 있는 거죠. 두 번 같은 논리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 똑같이 생각해서 따라가고 마무리는 주어지는 a, n의 꼴 자체가 n이 홀일 때와 짝일 때 다르게 주어지니까 홀짝, 홀짝, 홀짝 주기수열에서는 첫 항과 두 번째 항을 묶어서 하나의 항으로 보는 게 훨씬 편하죠. 그렇게 해서 첫 항부터 스무 번째 항까지 스무 개의 합이 아니라 둘을 묶어서 한 세트로, 묶어서 한 세트로 열 세트의 합으로 보면 훨씬 계산이 간단하다라는 출제 의도가 뭐야 그러면 유리함수 그래프 개형이라는 거죠. 유리함수가 나오면 나한테 시키는 게 그래프 개형밖에 뭐가 있어. 그래프 개형을 결정하는 건 누구야? 점근선하고 k의 부호 혹은 값이지. 그게 전부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요소를 찾아내겠다라는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조건식을 봤으면 헛짓 없이 수없이 많은 계산 없이 정확히 리드해서 문제를 끝까지 풀어낼 수 있었을 거다. 실제로 선생님이 오늘 현장 학생들과 함께 해설 강의를 촬영을 했는데 그 해설 강의를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쉬운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다. 단 그것이 쉬우려면 유리함수에 대한 완벽한 개념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오답률 2위 문제는 29번이죠. 이렇게 한 번은 나올 수밖에 없는 모든이라는 말과 어떤이라는 말은 국어적인 용어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우리에게는 수학적으로 모든은 다 그래야 돼. 모든 원소가 저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돼. 하지만 어떤은 하나라도라는 뜻이잖아. 하나라도 만족시키면 저 명제는 참이 되는 거야. 모든과 어떤의 차이는 평가원에서 종종 나오고 있고 1년에 한 번 정도 보여요. 학생들이 대부분 힘들어해. 어떤이란 말 자체가 진짜 어떤 말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과 어떤에 대한 선생님이 개념 에센스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모듬만 들어있는 문제 어떤만 들어있는 문제 모든과 어떤을 비교하는 문제 제작 문제까지 해서 에센스 교재에 담아놨었는데 역시 적중이죠. 29번 자리에 모든과 어떤이 같이 들어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명제라는 단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나에게 주어지는 명제에 참 거짓을 판별하기 위한 것이고 참 거짓을 판별하는 데에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결정적인 조건이 되어준다라는 거에 대표주자가 모든과 어떤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21번 모든과 어떤에 대해서 난 아직 잘 모르고 있어 그럼 반드시 다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월 나형 21번 자, 21번 문제는 조건이 강력하게 두 개가 주어졌죠. G와 F함수의 합성함수는 항등함수다. F를 통과한 놈이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F와 G가 꼬이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건 굉장히 흔히 봤던 조건일 텐데 하나 또 하나 주어진 아주 압도적인 조건이 여기 있다는 거죠. 1에서 9까지가 공역이야. 함수값, 날아오는 화살을 받으려고 대응하는 공역값이 1에서 9까지인데 같은 X값에 대해서 F와 G의 합이 일정하다. 같은 정의역에 대해서 같은 식의 X는 같은 값이니까 정의역이 같을 때의 F와 G의 합은 항상 일정해야 된다. 야, 근데 이거 Y값이 되기 위해 준비한 놈들이 1에서 9까지잖아. 1에서 9까지의 숫자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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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합쳐서 계속해서 같은 값이 돼야 된다. 이게 등차수열에서의 등차중항이죠. 1, 2, 3, 4, 5, 6, 7, 8, 9 라는 자연수가 등차수열. 1 더하기 9는 10 2 더하기 8은 10 3 더하기 7은 10 6 더하기 4는 10 5는 5도예요. 10 아, 좌우 대칭성에 의해서 이래서 9까지의 수를 둘, 둘 묶어서 계속해서 같은 합의 합의 값이 같도록 유지하려면 좌우 대칭인 두 값으로 즉, 같은 X에 대한 F와 G의 함수값의 합은 10이어야 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등차중항의 두 배야 되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저 두 개의 조건으로 F1은 8에서 출발해서 나 조건에서 하나 나오고 다 조건에서 하나 나오고 나 조건 썼으니까 다 조건에서 다시 하나 나오고 다 조건 썼으니까 나 조건에서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면 결국 F값이 결정되는 그래서 가다 보면 F3이 6이 아니라는 조건까지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F값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쭉 가다가 그냥 깨끗하게 나오게 돼 있어. 핵심은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이야. 이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 조건과의 소통을 하는 또 핵심 주제는 개념이죠. 이래서 9까지의 등차수열의 등차중앙 5가 바로 좌우 합의 반이라는 등차중앙 대칭성이 나온 거죠. 앞에서부터 계속 대칭성이 나올 것 같다라는 예고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앞쪽 문제에. 그래서 오케이. 이건 조건에 대한 정확한 해석.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이 중요했고 이 문제가 아마 조건에 대한 정확한 해석. 즉 출제위원들이 문과 문제를 만들 때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이 가능하냐라는 걸 출제 의도로 놓거든요. 개념을 확인한다가 첫 번째라면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이 바로 두 번째야. 그런데 이 문제가 아마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문제였을 것 같아. 같은 꼴이 두 번 이상 반복되면 치환하지. 너는 그럼 a분의 1이 되고 그럼 너는 b야? 그럼 너는 b분의 1이 되지. 나한테는 라지 a와 라지 b의 합을 주면서 각각의 역수의 합을 주면서 뭘 묻는다? 각각의 곱을 묻는다. a 곱하기 b는 이렇게.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그동안 굉장히 많았었고 여기서 오답률 4위인 문제가 나올 줄 정말 선생님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만큼 우리는 문제를 읽지 않는다는 거죠. 주어진 조건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되게 많은데 문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위를 끌고 가줘야지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했다가는 굉장히 돌아가거나 시간을 허비하거나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원하는 걸 찾아라. 눈을 똑바로 뜨고 조건을 읽은 다음에 원하는 걸 구해줘라. 알겠죠? 그래서 뒤쪽을 통분하면 a, b 분의 a 플러스 b니까 a 플러스 b는 값을 이용하고 a, b 값은 바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조건에 대한 정확한 해석. 조건을 가지고 묻는 게 뭔데 아, 이걸 묻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떤 행위를 할까? 라고 생각하는 그냥 계산하려고 덤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20번 보시면 20번은 주어진 수열 자체가 보기에 굉장히 피곤하면서 시작할 수 있지만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는 저 n이 지수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n이 1, 2, 3, 4 변해갈 때 마이너스 1의 지수자리에 있으니까 n의 값에 관심 가지지 말고 n이 홀짝, 홀짝, 홀짝일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변하는 거잖아. 아, 마이너스 1 위에 n제곱을 올려놓는 건 홀일 때와 짝일 때 다른 값을 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수렴하지는 않겠지. 발산하겠죠. 마찬가지 n 플러스 1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발산하는 놈들을 더하고 곱한 것이 수렴한다 수렴하면 이라는 조건에 해당하는 피값, 휴가 찾아서 결국 디귿이 가장 중요하죠. 극한값의 기본 성질 여러 가지 수열에서 등차, 등비 아니면 전부 n의 1, n의 2, n의 3, n의 4 집어넣어서 찾아내라 라고 했던 축차대입법 사용하는 거랑 해야 되는 행위는 명확해. 등차, 등비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 단, n이 마이너스 1의 위에 있으니까 아, 홀짝, 홀짝, 홀짝 반복되겠구나. 주기가 인, 주기 수열이구나. 둘 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수열의 극한에서 마지막 주어진 수열이 수렴한다. 수렴 결정됐어. 그 수열의 사측 연산으로 표현해서 새로운 수열의 극한을 구하라. 라고 하는 극한값의 기본 성질이 앞에서부터 첫 페이지의 3번 문제에서 그리고 중간에 10번 문제였나 am분의 1이 0으로 간다. am분의 1을 만들어내라. 일관되게 디귿으로 연결이 됐지. 오케이? 자, 이게 바로 5위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수열을 보는 순간 n의 1, n의 2, n의 3 집어넣어야지. 그리고 수열의 극한인데 수렴 결정된 수열을 준다. 그러면 새로운 수열을 수렴 결정된 수열로 표현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16번. 30번에서 유리함수 그래프 개형을 결정하라고 했으면 여기서는 무리함수하는 순간 함수에서 나한테 원하는 게 뭔데? 함수에서 원하는 건 증가냐, 감소냐,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인데 문과생들에게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를 자칫 잘못 물으면 F2'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는 건 거의 한 가지야. 증가야, 감소야. 이거지. 그 증가야, 감소야. 누가 보여줘? A하고 B라는 이 값들의 정보에 의해서 증간지, 감소인지가 판단되는 거죠. 그런데 AB가 자연수라고 하니까 A가 자연수야? A루트 X는 0,0에서 위로 오른쪽으로 가는데 B값이 자연수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범위와 만나는 당연히 식이 아니라 그래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등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프 개형이야. A하고 B라는 미확정 개수를 보는 순간 부호는 이렇게 접근해야죠. 부호는. 유리함수를 보는 순간 점근선은 그리고 위에 있는 K의 부호는 이듯이 무리함수를 보는 순간 미확정 개수들의 부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래프의 방향성과 위치를 결정하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18번 문제가 7번째, 오답률. 이 문제가 왜 어려울까 생각해보면 문과생들, 우리 선생님의 연구원들 중에서 문과 질문을 받는 연구원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이 문제를 틀리는 건 이유가 없대요, 그냥. 그냥 싫어한대요. 그냥 이렇게 많은 수학적 글을 읽어내야 된다는 것 자체의 강력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문과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해설 강의하면서도 현장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에 울렁증이 있는 사람은 일단 사월학평의 목표를 박스 채우기 문제에 울렁증 없애기로 정해놓으시고 하루에 한 문제씩 기출문제 좀 넘기다 보면 박스 채우는 문제 나와. 아무 문제나. 주제 불문이어야 돼. 왜냐하면 수능에서 어떤 주제가 나올지 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주제 불문에 박스 채우기 문제를 아무거나 하루에 하나씩 무조건 푸세요. 한 3주 정도 풀다 보면 인간에게 3이란 숫자는 되게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3주 정도 풀다 보면 아, 이제 지겨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지겨워지면 울렁증이 없어진 거고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루에 한 문제씩만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뭘 해줬죠? 갑자기 숨겨놨던 게 너무 빨리 튀어나왔어. 다시. 18번까지 오답 7개 안에 들어있는 오답률 베스트 7 안에 들어있는 주제가 중요한 거죠. 문제는 포장지는 또 바뀔 수 있는 거야. 하지만 개념은 20년 이상의 수능 역사 속에서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나오는 주제는 또 뻔해. 근데 그 변화된 포장지에 또 속아서 아, 이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보다라는 마인드로 굉장히 문과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반드시 풀 수 있어라는 자신감.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문제에 대한 자신감. 이건 개념을 묻고 있는 게 확신해라고 하는 양방향에 대한 자신감이 합쳐져서 모든 문제가 풀릴 거야로 변할 겁니다. 그렇게 6평, 9평 수능까지 힘차게 달려가기를 바라면서 첫 3월 학평의 수능의 씨앗을 한번 찾아봤고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정말 문과생들에게는 선생님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시거든요. 연구원들은 이거 너무 시가 촌스럽다. 제목이 대추인데 대추는 학생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촌스럽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 시를 보여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린 무서리, 무서리가 뭐죠? 뭐죠? 그렇죠? 무서리 내린 몇 밤,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라는 겁니다. 사물학평의 성적이 겨울 내내 노력했던 나의 어떤 그런 내 최선을 다했던 내 노력 내 공부한 양에 대한 보상이 되어주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나는 해도 안 되는 건가라는 좌절을 하는 사람들에게 선생님이 꼭 보여주고 싶었던 시이고 들어보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참 이해하기도 쉬운 시죠. 그런 시인데 선생님이 수험생들을 굉장히 많이 살펴보면요. 이게 참 희한한 게 처음부터 1등급 100점, 100점 하면서 수능에서도 대박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항상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는 가운데 참고 버티다가 결국은 대박을 터뜨리는 내가 원하는 걸 갖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참 많거든요. 굉장히 이상한 게 살아보면 좋은 일이 나쁜 얼굴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나쁜 일이 좋은 얼굴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 사실 수험생에게 가장 큰 재앙은 이 3월 학평을 잘 보고 이 3월 학평의 점수를 추억 삼아 벚꽃이 필고 뭐 이런 아주 따뜻한 봄날에 유유자적하는 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지 말라고 여전히 긴장을 놓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수능 가서 실수하지 말고 수능 가서 틀리지 말고 지금 틀린 거 확인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준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게 진실입니다. 1년 동안 또 여러분을 열심히 응원하면서 3월부터 기출백선 진행하고 있겠습니다. 강의 속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